아 나 분위기가 쎄한 게 우리 팀이 나보낼 거 아냐 형이지 무조건 우리 4명은 가족이잖아 야 그것만 알아 우리 이렇게 뭉쳐있으면 이기는 거야 형이 잘 생각하게 되면 뭐지 알아? 똘똘 뭉쳐있다가 막판에 한 게임 우리가 한 명씩 보내면 끝이야 이쪽이야 너는 그냥 퐁퐁이나 빨리 나와라 너의 쾌유를 빈다 그냥 그건 아는 얘기니까 아니 그렇잖아 너는 그냥 쾌위를 왜 해 아 맞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 답답하네 형 옷 색깔을 봐 우리가 같이 네 명이 가진 팀이야 파이트요 파이트 우리요 우리 꽝들이란 말이야 꽝떠리가 보여주잖아요 이걸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미쳐 옷은 단지 보여지는 것일 뿐이야 마음속에 있는 건 보이지 않아요 다리가 아프니까 입이 완전 살아있네 다리가 아프니까 종국이 혀에 부끈이 있어요 종국이 혀에 부끈이 있어요 쟤 진짜 이거 해요 쟤 진짜 이거 해요 아령을 이거 해가지고 여기 왕성인이 될까 혐음 일으키기도 해요 혐음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팀원들이 너무 중요한데 차량 이동하면서 특별한 찬스권을 하나 걸게요 오케이 이 찬스권은 네 거 될 것 같아 야 니가 다 그래 해봐야죠 야 뭐 니 거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 찬스권은 룰렛을 돌렸을 때 자신의 팀으로 체인지되는 멤버가 꽝맨이거나 원치 않는 멤버일 경우 룰렛을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멤버가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우와 이거 무조건 야 무조건 가져와야 돼 무조건 이 찬스권이 큰 이유는 화이트 팀도 예년 만약에 이 찬스권을 가져가면 지석진 씨를 뒤편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죠 아 그거 안 좋은 거네 아니야 팀한테 좋은 거네 야 스테이 안 할라 그래 니네 아니야 팀한테 일단 좋은 거네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거네 석진 오빠 그거 되게 기대하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슥 그네 이거 아 나 그걸 못한다는 거야 난 그거 하면 정말 멀미가 이 낙골당은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낙골당은 가요? 형이 잘못하면 큰일 나 아니야 형이 잘못하면 큰일 나 아니야 아니야 나 낙골당은 그것이 낙골당이 그거는 무조건 그거는 피해줘야 돼 석진이 형이 마지막 장소가 될 수 있어 낙골당은 안 돼 그래 너 또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낙골당은 안 돼 너 또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낙골당은 안 돼 나 또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낙골당은 안 돼 떡볶이면 제사 지낸다고 우리 일본 갈 때 일본 갈 때 차마 형 차마 형 우리 팀이야 화이트팀 자